아... 더워라 더워... 비루한 내 인생... 이 더운 날씨에 돈이 없어서 아이스크림 하나 못 사 먹다니... 이 더운 날씨에 돈이 없어서 아이스크림 하나 못 사 먹다니... 아아... 보석바가 먹고 싶다아...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아니 이 지역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올 리가 없는데? 어? 어? 뭐야? 어? 뭐야? 왜 저렇게 우르르 몰려가는거야? 연인이라도 근처에 있나? 근데 사람이라기에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 설마? 좀비? 빨리 다른 사람한테 알려야돼! 아... 아... 오늘도 힘들어 죽겠구만 이거... 돈 버는 일은 쉬운 게 없어요 쉬운 게... 아이 조우야 아빠 왔다! 아 아빠 오셨어요? 아이 그래 그래 잘 놀고 있었어? 네! 그럼 아빠님은 간다! 아빠 아빠! 아 그래 그래 왜 또... 우리 어디 놀러가면 안될까요? 아빠 일하고 와서 힘들어... 아빠 오늘 생일인데... 응? 아이 우리 초우... 벌써 그렇게 됐나? 엠... 그럼 아빠 이거 줄게 이거! 어? 우리 초우가 좋아하던... 사람 닮은 발사기 인형! 아니 도대체... 이 선물만 몇 번째에요 아빠! 어? 이거 내가 예전에 줬었나? 내가 열 살인데 이 선물을 다섯 번 받아봐요! 아 그래 2년에 한 번씩이면 괜찮지 않나? 지금 방에 빨리 와보세요 지금! 따라와서 봐요! 어떻게 보면... 뭔데 뭔데? 어? 어이 아이고! 아이고 이게 많긴 많네 이게... 야 이게 하나 비웠는데 딱! 여섯 개! 됐다! 아... 미안해 아빠가... 아빠도 너랑 놀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오! 어? 알지? 아빠 맘! 응... 아이... 알았어! 초우야! 그럼 우리 지하철 타고 놀러 갈까? 정말이? 응 그래 그래 어디 가고 싶어? 너 가고 싶은데 가고? 발사기말고 다른 선물도 아빠가 사줄게 응? 아이고 되게 좋아하네 되게 좋아하네 기쁨의 표현... 아구 기구... 뭐야 그거...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서 어? 어이구... 얘가 이상한 걸 배웠네 어디서... 유치원에서 배웠어? 응... 알았어... 가자 가자 가자! 어? 지하철 타고 가자! 아스코아! 그래!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아... 지하철도 안 봐 지하철도 안 봐 너무 좋아 아니오니오... 아니오니오니오.. 아니오니오니오... 우리 초우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이렇게 열차, 지하철 이런걸 좋아할까? 어이 자동차 타고 왔으면 참 편했을텐데 그래 지하철 타고 가자 가자 내려와 조심히 조심히 넘어져 넘어져 어? 이쪽으로 어? 오오리 띄옥 띄옥 자 아빠가 줬던 티머니 꺼내요 티머니 어 지하철은 무임 승차하면 안돼 자 여기 티머니로 이렇게 딱 열고 들어오면 돼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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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열차 들어온단다 빨리 들어가자 빨리 들어가자 어 빨리 여보! 아이고 아이고 됐다 됐다 어 근데 이거 열차 왜 이렇게 출발 안하는거지? 그치 조우야 아 뭐야 아 출발을 왜 안하는거야 아까부터 아 강의 지각하겠네 아 강의는 뭐 공부 되게 안하게 생겼는데 저 기관사 양반 앞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 어? 뭐야? 야호! 야호! 뭐야 저 거지는 그 아저씨 뭐야 냄새 나 뭐 도망? 왜 도망을 거야? 좀비 좀비들이 니가 좀비 같은데? 뭐라구요? 뭐 자세히 말해봐요 아저씨 정신차리고 좀비들이 어 좀비? 좀비 무슨 뚫단지같은 소리에요 영화 보고 오셨어요 아저씨 뭔 소리야? 아 도대체 열차는 언제 출발하는거야? 아우 이 시끄러운 소리는 도대체 뭐고? 아이고 무슨 일이지? 아우 진짜 답답해서 못 기다리겠네 기관사 양반! 우리 언제 출발해? 어이거 언제 출발하는거에요? 아빠 이게 무슨 일이야? 아 몰라 이거 무슨 일이 있나? 뭐여기야 뭔 소리야 이거 도대체 시끄러워 죽겠네 어이! 기관사 양반! 문 닫아 문 닫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문 닫아요! 이거 뭐야? 아빠 저게 뭐야? 나도 모르겠는데 이게 뭐 아이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이 아 이거 공구에 통신도 안되고 열차가 출발하지도 않은데요? 어이 기관사 양반 에? 저 밖에 뭐라고 밖에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좀비대한테 점령당했어 점령? 나가면 안돼요 점령 어이 여기서 일단 빠져나가야되니까 선로로 이동합시다 선로요? 네 다음역은 공사중입니다 어 입구가 막혀있어서 아마 좀비들이 아직 거기까지 못왔을거에요 어? 아니 아니 선로는 안정하자는 보살 있냐구요 어 그러니까 따라오실 분들 따라오세요 어 초우야 초우야 아빠 옆에 꼭 붙어서 따라와야되 알겠지? 알았어 어 짜 짠발 내려가세요 내려오세요 아빠가 먼저 내려갈게 어 조심조심조심조심 어 잊자 어 초우 이쪽으로와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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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 어 그렇지 그렇지 다리 괜찮아? 어 어 가져와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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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오세요 따라오세요 네네네네 어 빨리 가자 초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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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 엄마 나 다리 아프어 아 그래? 저 저기요 네 어 아 지금 그 이상한 사람들 안보이는거 같은데 잠깐만 쉬어가면 안될까? 내 딸이 다리가 아프다는데 잠깐 쉬어가죠 그래요 맞아요 많이 왔어요 어 어 저 기관사 양반 네 뭐 이런일이 있었어요? 있었겠어요? 어 그렇겠지 어휴 미안합니다 우리 다 처음보는데 무슨얘길 하시는거에요? 승지를 내고 그래요? 어 아저씨는 거즈에요? 아이고 옷이 다 찢어졌네 어 어 어 저 그리고 이거 대학생인거 같은데 어 어 자네 어디 대학생인가? 저요? 응 저 쌤박 대학생인데요 아 쌤박 야 그 명문데 야 무슨과야 무슨과 저는 크리에이터과입니다 헉 헐 아니 그러고보니까 우리 초우도 나중에 크리에이터 되고싶다 그러지 않았어? 어 나 나중에 지하철 크리에이터 할거야 아 열차를 왜이렇게 좋아 닉네임 닉네임 뭔데 칙칙폭폭 아 칙칙폭폭 칙칙폭폭 야 너무 식상한듯이 꼬마야 꼬마야 어 오빠 부른다 꼬마야 그 크리에이터 중에 도징이 아저씨 아니? 아 그 오징어요? 응응응 아 오징어 아니 오징 그 오징이 아저씨가 아니 도징이 아저씨가 우리 학과 학과장님이셔 헉 대박 야 그분이 옛날에 크리에이터로 그렇게 명성을 날렸다는데 목소리도 굉장히 좋으시고 맞지 맞지 자네 아 아 아 그쵸 그쵸 아 그쵸 그쵸 어 그래 뭐 나랑 상관있는 분은 아니야 아무튼 또 이렇게 발끈해 아냐아냐 그 명성은 내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 그러고 보니까 거기 노랑머리 아저씨 네 어 아저씨는 뭐하던 사람이에요? 뭐하는 사람이에요? 어? 되게 승질있어보이던데 어제 겨우 취업해서 첫 출근인데 이게 뭐야 아이고 아이고 이거 열받을만 하네 이거 아이고 열받을만 하네 요즘같은 취업나네 아이고 잠깐만 뭔가 좀 소리가 들린거 같은데 아휴 정차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갑시다 갑시다 빨리 와 빨리 와 아휴 가자 가자 초야 아빠 옆에 붙어있어야지 그렇게 먼저 가면 안돼 어? 알았어 아빠 꼭 따라와 아빠가 지켜줄게 아이고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되는거 어? 여기여기여기 여기 공사장으로 통하는 여기 통로여여기여기여 여기여기여 올라가세요 다 올라가세요 올라갔습니다 으악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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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있나? 어? 렌치 렌치 어 이걸로 그냥 못된 녀석들 어이 어이 아저씨 조심하세요 그거 어이 그거 뭐야 그거 톱이에요? 네 어이 기가하세요 아이고 무서운거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뭐 머리깔 머리통을 어 머리통을 어이 토르가 토르 망치거든 어이 여기 티비가 안있어 어 티비 안나올거야 한번 틀어보 한번 틀어보면 되잖아 지금 티비볼때가 어딨어 시간이 한번 봅시다 어 어 어 뭐야 안녕하십니까 국민여러분 지금은 국가적 비상사태입니다 저는 비상대책본부 소속 자문연구원입니다 지금 보이는 현 사태는 훈련이나 조작된 영상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현재 정체물을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대중교통과 시설이 마비되었으며 감염자가 지상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법은 밝혀진 바가 없으며 감염자에게 물리는 즉시 전염된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 전지역은 마비되어 외부로 나갈 곳이 없습니다 생존자는 생박빌딩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구조회계가 대기 중입니다 다들 회원해줍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 뉴스에서 들었죠? 다들 생박빌딩으로 가야됩니다 어? 저기요 여기서 생박빌딩이 얼마나 멀리 있는 줄 아세요? 응? 우리가 열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닌데 도착하기 전에 다 좀비밥에 대고 말거에요 열차? 어 잠깐만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가 새로 개통될 역 공사장이 맞다면 네 근처에 폐열차 보관소가 있을거에요 어? 그곳에 가면 혹시 어? 저 얼굴 좀 치워주세요 아 네 운행 가능한 열차 하나 정도 있을지 모른다고요 아 잠깐만 근데 아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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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근데 그 지상에 있는 곳이라 아마 좀비들이 좀 아 아 아 그럼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응? 그거 말고 방법이 없는거죠? 그렇지 그럼 이렇게 된 이상 빨리 해치워버리죠 무슨 소리니? 조야 그럼 여기서 기다리다가 굶어죽을거에요 어차피 여기서 굶어죽만 저기 가서 좀비밥이 되나 너 그렇게 용감한 애였어 아빠가 너에 대해 많이 몰랐구나 응 그래 굶어 죽을 수 없지 저 먼저 갈게요 어 저 아저씨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아 몰라 내려가 내려가 아이고 참 잠다리 용감하고 똑똑하구만요 어휴 그러게 조심해요 여기부턴 지상하고 가까워서 네 좀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어? 어 저 진짜 좀비 조심해 조야 아빠 뒤에 있어 아 아 뭐 찔러요 어 아이고 이 사람들도 얼마 전까지는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었을텐데 조심해 조심해 초조심해 야 근데 여러분 되게 잘 싸우네요 다 조심하세요 빨리 이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노랑머리 아저씨는 무기도 없이 주먹으로 잘 싸우시네 아우 손 아파 조금만 더 가면 되요 한 주먹 하시는데 네 잘 따라와 빨리 어 여러분 여기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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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올라가면 되요 어 여기란다 올라가자 올라가자 일로오세요 어 이거 너무 어두운데 이거 무서워 무서워 어 어 저기 열차 저기저기저기 어 열차다 일단 저기 가있으세요 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가지 초호야 가자 가자 아빠 따라와 아빠 따라와 어 저기 있다 저기 초호 어딨어 빨리 타 여기 아빠 아빠 뒤에 다 탔어요 아빠 뒤에 다 탔어요 네 다 탔습니다 아이고 어 자 이제 준비하고 바로 출발할게요 아 네네네 저 저기 뒤에 좀비가 오는데 어디어디어디어디 저 뒤에 뒤에 어 어 어 너무 많아 어떡해 어떡하지 저 기가사님 빨리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지금 오늘된 열차이라서 어 뒤에 그 바퀴에 돌이 낀 것 같아요 어 어 어떡해요 그럼 그럼 그 돌만 빼면 되는거죠 어 어 그렇긴 하겠지마 그렇긴 한데 이미 방에 좀비가 너무 많아서 뺄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차피 가진것도 없었고 아쉬울것도 없는 인생 꼬마야 꿈이 크리에이터라고 했지 네 네 공부 열심히 하고 아저씨 목까지 꼭 행복하게 살아야한다 아저씨 안돼요 아저씨 무슨 소리 하는거야 저기요 하나 둘 셋 어 어 아저씨 아저씨 아이고 이대로 가는거에요 어 아저씨 아아 아아 어떡해 왜 왜 왜 왜 조야 어쩔 수 없어 아저씨의 선택이야 어 아저씨 좋은데 갔을거야 좋은데 가셨을거야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어 아놔 고마야 내가 코 remove 조우야 먼저 가만히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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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조우야! 잠깐만! 저 학생 지금 맞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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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가 엉덩이가 엉덩이요 엉덩이요 하필 엉덩이에 상처가 어떻게 하지? 내 왼쪽 엉덩이 아니 그게 뭐지 빨리 가! 다른 좀비들 또 멀리 오기 전에 빨리 올라가라고 저기 좀비들 있다! 빨리 가! 내가 막을 테니까 빨리 올라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빨리 올라갑시다! 이미 저 학생은 감염됐다고 빨리 가자!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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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올라가야 돼 조우야 빨리 와 지금 오빠 챙길 데가 아니야 빨리 일단 오자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헉! 헉이다! 드디어 살았다! 자 아저씨! 아저씨! 이 얘기야 마지막 구조이긴데요 빨리 타세요 드디어 탈출하는건가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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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아까 그 학생 아니 저러 비로소니가 빨리! 언니랑 가자 빨리 타 빨리 타 어? 그리고 먼저 타봐 먼저 타봐 다 버티고 있을게요 빨리 가세요 딸아이를 지켜야지 아니 무슨 소리 하는거야 아무리 그래도 나 그렇게 쉽게 죽는 사람 아냐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만나면 치킨이나 쏘라구요 어? 두말이다 잊지마! 빨리! 아아악! 아! 저기 저기! 안돼! 안돼! 출발하마! 안돼! 이봐! 그렇게 우리는 모두의 희생 덕분에 끔찍하고 지옥 같았던 그 도시를 벗어날 수 있었다 아 Depression 아아악! 빨리! 이렇게